안녕하세요. 토단비 엘시강사 김성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파트 3에서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랑 관련되는 내용들은 많이 있겠죠. 인사라든지 아니면 출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 관련이라든지 일정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대내외 행사 관련 대화하고요. 일정 관련 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표현, 정답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1번은 대화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로 잘 자리 잡는 문제겠죠.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자, 항상 성별 조심해야 돼요. 여자가 계획을 바꿨는데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스키밍하면 돼요. 준비한다, 참석한다, 도와준다. 근데 여기서는 만나다가 아니죠. 예, meet a deadline은 deadline을 맞추다니까. 자, 그 다음에 남자에 따르면 금요일 날 항상 여러분 시간 표현이 주어지면요. 그 시간 표현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서 들어오면 안 되고요. 먼저 여기 가서 딱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금요일이 언급이 될 때 쫙 보면서 답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Hi, Kathy. Are you planning on going to the firm's anniversary dinner on Friday? 자, 요게 이제 지금 대화의 주제예요. 항상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그게 주제가 됩니다, 보통은. 자, 플랜은 여러분 뭐뭐할 계획이다 할 때 플랜2 동사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처럼 플랜 온 ING를 써도 돼요. 그래서 야, 너 회사에서 하는 이 바꿨죠? Firm이라는 거를 컴퍼니로 바꿨습니다. 회사 기념식 저녁 만찬에, 디너에 갈 계획이니? 라고 묻죠.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한다 할 때 쓰는 표현도 하나 알고 가죠. 바로 was supposed to라는 표현이거든요. 요거는 일정이 바뀌었을 때 주로 씁니다. 자, 내가 원래는 실은 이게 시의 시, 그날 주말 가족들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시카고에 있는 가족들과 주말을 보내려고 떠나려고 했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I was actually supposed to leave town that day to spend the weekend in Chicago with my family. 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죠. 왜 바꿨다는 얘기를 해요. However, I changed my travel plans so that I could be in attendance. 자, 여기는 be in attendance가 참석하답니다. 그래서 요 말을 b로 바꾼 거죠. 예, 정답 b. 이런 행사가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function이란 단어에도 행사라는 뜻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I will be leaving for Chicago on Saturday morning instead. 자, 마지막에 내려와야죠. I think you made the right decision. This year's party will be particularly entertaining. 왜 재밌을 것 같아?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local folk band playing after. 그죠, 요거죠, 요거.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local folk band playing after the CEO speech. 그죠, 연설 후에 folk band. 이 발음이 어렵네요. folk band. 그죠, 그 포크송을 부르는 이제 밴드가 연주하는 걸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연한다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예, 지금 계속 이어서 보면은 금요일이라는 게 여기서 특별히 언급이 안 됐는데, 금요일날 지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금요일 행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밴드가 출연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정답이 A가 되겠네요. 이 금요일이라고 뒤에 후발부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은, 자, D였죠? 그 다음 이번에는 참석한다, B, 그 다음 공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가 정답이겠네요. 예, 행사에 관련된 대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정 관련을 한번 봅시다. 뭔가 일정이 취소됐을 수도 있고 연기됐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여자가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연기되었다, 비행기가 없다, 그 다음에 실수 오류가 있다. 이 미스테이크는 여러분, 에러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챙겨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렇게 시간 표현이 나올 때 항상 함정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방문하는 거예요. 고객들 방문입니다. 엉뚱한 데 찍으면 안 됩니다. 고객들. 그 다음 6번에 여자에 따르면 어떻게 보스턴에 도착을 할 것인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니가 없는 동안, 니가 나가 있는 동안에 전화했어. 엄청난 큰 성공이었대. 항상 이런 문제점 앞에 잘 붙는 중요 부상. unfortunately, 문제점. 취소됐다, 비행기 없다. 뭐 때문에? 이 안 좋은 날씨 상황이에요. 상황일 때 이렇게 보통 복수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다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poor 이라는 게 bad 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놓으세요. 형용사인데요. inclement라는 형용사입니다. inclement weather 하면 이제 안 좋은 날씨거든요. 어쨌든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행기가 없다. 그래서 답은 C가 정답입니다. 이제 내려와야 되죠. 5번. 근데 또 이런 거를 찍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읽고, 답은 엉뚱하게 가는데, 고객이 언급이 안 됐으니까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 not A until B. 내일 오후나 됐어요. 비로서 떠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다음 비행기는 내일 오후에나 떠난다. 이거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 이어서. The next available flight doesn't leave until tomorrow afternoon. 우리는 고객. Oh, no. We've got clients visiting from the Fisher Corporation tomorrow at 9 a.m. 답이죠. 이게. 이게 답입니다. 자, have got은 여러분, have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갖고 있다. 방문하는 고객을 갖고 있는데, 내일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답은 C죠. 여기서 들어와야 돼요. 답이. We've got clients visiting from the Fisher Corporation tomorrow at 9 a.m. Mr. Riley is supposed to lead the presentation. What can we do? Don't worry. Mr. Riley was able to get a train ticket. 답이죠. 이게. Mr. Riley was able to get a train ticket. He'll be back in Boston late this evening.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열차를 타고 도착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이어서 끝까지 들읍시다. He'll be back in Boston late this evening. 다행이네요. That's a relief. This could be a really important account for our company. 이게 거래라는 뜻도 있죠, 카운트가. This could be a really important account for our company. 자, 그래서 이제 정답 확인해 보면, 4번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다. 바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할 때 잘 쓰는 부사가 unfortunately,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5번에는 항상 조심, 고객들 나오기 전까지는 건들면 안 돼요. 고객들 나오면서 정답은 내일 아침. 근데 아침을 안 줬죠? 9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는 언급을 했죠. 기차표 끊을 수 있었다. 당연히 B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본 부분은요. 바로 대화의 내용 중에서 업무, 회사 업무 관련된 내용, 그중에서도 행사, 그 다음에 일정 조정, 변경 이런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관련 어휘드라고요. 답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돼서 답으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특히 시간 표현들 있잖아요. 어떻게 답이 됐는지, 그런 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